어디에서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던한 디자인에 장시간 사용시에도 편안한 착석감을 느낄 수 있는 접이식 릴렉스 체어 아이두젠 우드 암레스트 릴렉스 체어를 소개합니다 사이즈는 가로 57cm, 세로 42cm, 높이 102cm, 무게는 약 4.6kg이며 X자 구조의 견고한 스틸 프레임으로 내야중 100kg까지 거뜬히 견딜 수 있습니다 우드 암레스트 릴렉스 체어는 어느 상황에도 잘 어울리는 모던한 블랙 디자인에 우드 암레스트로 포인트를 줘서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특유의 원목 감성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릴렉스 체어입니다 우드 암레스트가 있어 앉고 일어설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앉아서도 팔을 편안하게 거치할 수 있습니다 600D PVC 고급 원단을 사용하여 늘어짐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내 마모성이 강하고 생활 방수 기능이 있어 습기로부터 체어를 보호해줍니다 바닥면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 패킹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 어떤 지면에서도 안정적인 착석감이 느껴지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접이식 구조로 설치가 쉽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에는 보관 가방에 넣어서 간편한 수납과 이동이 가능합니다 체어 뒷면에는 간단한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메쉬 포켓이 있어 보다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이두젠의 우드 암레스트 릴렉스 체어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견고한 소재와 안정적인 각도 설계로 편안한 착석감을 느낄 수 있고 우드 암레스트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릴렉스 체어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이 가능한 체어입니다 거봐 나오니까 좋지 캠핑은 아이두젠 차박도 아이두젠 반죽도 아이디